엄마! 다이어트 해! 1,500원 할인을 행사를 해서 샀던 가격이라서 근 1,500원씩 계산하면 되겠네요. 반쑥 감동납 2,200원 점심때 계란 1개, 닭가슴살 1개, 저녁때 계란 1개, 닭가슴살 1개, 시어머니가 주신 배추 먹다가 남은것은 이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으로 식단을 구성해서 몸무게가 얼만큼 빠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고고고고고 이제 집으로 넣어볼게요 부풀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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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야 아 아